힘펠 펜 분류형 후드는 저소음 고풍량 제품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소음 저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기존 주방 후드의 시끄러운 소음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힘펠 펜 분류형 후드는 1단 작동시 30dB 정도의 소음으로 도서관 실내 또는 속삭이는 목소리 정도의 소음 수준을 자랑합니다. 또한 5단 작동시 48dB 소음으로 가정용 에어컨 수준의 저소음입니다. 그리고 기존 AC모터 대비 30% 이상의 소비전력 절감을 자랑하며 정품향을 구현하였습니다. 또한 가동시 기존 제품보다 흡입속도가 현저히 빠릅니다. 슬림한 공간 절약형 디자인으로 설치성이 용이하고 재질은 잎빛 재질로 별로 방지에 탁월합니다. 지금까지 힘펠 펜 분류형 후드로 달라진 주방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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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